유하 유하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고 있는 비지 김태칸인데 오늘은 우리 푸페 상윤이가 추천한 유저분 테스트를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1차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트랙 장난감을 선택하셨는데 장난감은 일본 08초 9부입니다 파이팅 갑니다 첫번째 트랙 갈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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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긴장하셨어 아이고 아이고 오우 육아님 진짜 육아다 육아 한번만 더 다시 기회해달라는데 찐막한번더 기회드릴게요 좋다 찐막한번더 기회된다 라인이 너무 아웃고 싶은데 라인이 너무 아웃고 싶은데 그정도 해가지고 학교 못하는데 9초짜리네 이거 라인은 너무 오우 8초 나오겠다 잠깐만 이거 학교할 수 있겠다 이거 8초 나오겠다 8초 후반 5초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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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아슬아슬했어 와 진짜 아슬아슬했어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트랙까지 볼게요 일단 한번 탈락하면 끝이에요 이제 1분 8초 8이 불안불안했어요 8초 99까지라서 자 이 트랙은 네모 산타 비밀의 공간 일본 생일기초 99입니다 10조라고 하는데 파이팅 쏘 보이진 않는데 자신감 바뀌어 자신감 바뀌어 저런 자신감이 바뀌어 동학생이 일단 멤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뭐하냐 지금 내 손이 얘들아 보통 채널에 적응되어 있어 다 빠는 것 같아 자 합격하겠는데 합격하겠는데 합격 1분 8초 99입니다 근데 분명히도 8초가 이게 한번 실수하면은 좀 빡세질 수 있어 근데 분명히도 8초가 2024년 도착 Hue 차렷 tecn적 1분 9초가 앞장 에이 2분 8초가 신입 5초 3분 4초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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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만 하면 합격이다 이거 밀치면 끝이야 근데 아아 5 6 7 8 와아 합격 아아 쉽네요 기회 나왔구요 괜찮은데 어 쓸만한 인재인데 오오